1, 2, 3 2, 2, 3 1, 2, 3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아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여러분 좀 자주 오고 했어야 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머리 했어요 오늘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니까 오늘 머리도 하고 머리하고 지금 바로 온 거예요 잘 지내셨습니까? 음 머리 되게 많이 길었죠 여러분 안 보는 동안에 오늘 마지막에 봤을 때 엄청 머리 짧게 잘랐다가 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좋았지만 약간 반성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짧게 했을까 하면서 열심히 기르고 오늘 오랜만에 파마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약간 그 긴장 돼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얘기했지? 막 무슨 얘기했지? 이런 생각 하면서 왔어요 또 아니 감기 안 걸렸어요 그 아니 감기 걸렸었구나 걸렸다가 지금 낫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고 예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빨리 왔어야 됐는데 제가 그동안 좀 일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미국도 갔다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그 정도까지 원래 안 찌는데 이제 찌지 잘 찌는데 한 65kg 막 이렇게까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을 조금 좀 빼야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 조금 빼고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지금은 한 6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조만간에 또 뵙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또 해야죠 요즘 뭐 근데 이게 또 예전에는 어떻게 막 살을 그렇게 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살도 잘 안 빠지고 살 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전처럼 막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고 건강하게 빼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좀 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밥은 뭐 먹고 토마토 먹고 그리고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 모습을 안 비춰서 죄송합니다 좀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렇다고 막 놀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았고 그래도 그래도 제가 지금 단체 활동을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동안 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나중에 뭔가 들려드릴 수 있는 곡들을 좀 열심히 만들어보고 있었는데 네 네 네 뭐 내부적으로도 이제 피임들이랑 좀 이런저런 곡들도 만들어 보고 또 외부 작곡과도 만나서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시도와 도전을 계속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조금 계속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고 했는지 저도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형들도 그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항상 이제 아미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최근엔 또 호석이 형 열심히 해가지고 또 멋있게 공연까지 하는 것까지 보고 왔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상 보면 아쉬운 것도 되게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이게 구체적 구체화 시키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멤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뚝딱뚝딱 해가지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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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멤버들도 아까 와서 들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줘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별... 별거 없는데도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멤버들을 존경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네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었고 운동하고 되게 일단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일 회사 나오다 보니까 약간 출근하는 느낌으로 매일 나오게 되네요 근데 막 또 요즘에 유일하게 제 할 일이고 제 낙이다 보니까 제가 나오는 게 또 출근보단 퇴근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회사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요즘 좀 게을러져서 더 누워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침대에서 잘 안 내려오고 슈퍼에 누우면은 그거 알죠? 집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하고 한 1시간 2시간 누워있다 싶고 요즘 계속해서 게을러지네요 네 뭘 안 해서 그런가 지금 지금은 회사예요 회사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요즘 아미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도 엄청 보고 싶었죠 여러분 실제로 되게 빨리 만나 뵙고 싶고 생각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게 참 항상 그런 건데 이게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항상 지나고 나서 약간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댓글이 빨라가지고 엄마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파마하고 밥도 먹었고요 머리가 불렀다고요? 머리 짰어요? 머리 짰어요? 오늘 숱도 치고 왔는데 숱 자르고 왔어요 너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파마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원래 지금 살면서 파마 두 번째요 그때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가 처음이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할 때마다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동그란 거 잠시 말아놨다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파마해보니까 알겠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고 일어나도 꼬불꼬불이니까 네 제가 요즘에 참 예전에는 어떻게 혼자서 방송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가면 갈수록 뭔가 더 부담스럽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 더 와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러면서 약간 고민이 많아지네 네 멤버들이 한 거 이거예요 다 같이 가지고 한 거가 이거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뭔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기 여기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손이 작으니까 손이 작으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손이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되게 얇은 마이크를 써야 되나 봐요 저는 손이 작아서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무대할 때 쓰는 마이크에 이렇게 요즘은 좀 더 예쁘라고 큐빅 같은 거 이렇게 박아서 하잖아요 그 크기가 더 커진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이크가 제 손에는 큰데 이렇게 이 정도로 컸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큰데 큐빅까지 박으니까 이게 부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더 안 보이는 거지 아무튼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여러분 이제 살 열심히 빼고 있으니까 빼서 예쁜 사진들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어려워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신경도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 사진을 뭔가 사진 첫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원래 또 이제 인스타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 사진을 많이 안 찍었었고 예 저는 이제 보통 사진 찍은 아마 거의 저는 뭐 SNS에 올리거나 여러분들한테 저희 이런 거 했어야 하고 올리는 사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제가 저를 찍은 사진첩을 만드는 기분이라서 뭔가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뭔가 실시간 반응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 네 뭔가 혼자 올리고 음 이러고 만족해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예 이래서 인스타가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음 나름대로 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가 살까지 쪄 버리니까 더 못 올리겠는 거죠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아 인스타 사진도 한번 좀 최근에 찍어서 아 괜실내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TMI TMI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오기 전에 밥 먹고 왔다 가습기를 이제 틀기 시작했다 뭐 그런 거 아미가 그리우면 보라해 너무 보라해 네 아예 굶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막 좀 빨리 보고 싶네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좀 만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뭔가 대화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 소리도 들으면서 그런 방구석 수다 같은 느낌으로 앉아가지고 저도 안고 여러분들도 안고 해서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얼굴 보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그래도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게 근데 브이앱이나 이제 위버스 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주마다 찾아오려고 해볼게요 다 다음 주에도 또 저야 뭐 거의 회사에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을 보러 다음 주에도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 거구나 작업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방을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게 이런 댓글이 아직 있네요 막 뒤에 누구 있다 이런 거 오랜만이구만 이런 것도 좀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좀 뭔가 얼굴 안 보고 이렇게 긴 텀을 가진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그동안 사실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막 달려왔는데 조금 생각보다 이제 텀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랑 함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생각으로 지내고 있을지 꽤 많이 저는 좀 궁금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태형이, 태형이 왔네? 태형아 방금 바바하고 왔어 이게 어떻게 봐지는 거지? 아 위버스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이 저희도 몰랐네 태형이 맞지 이거? 어 그래 가만있다 너 맞네 나 맞을 걸 이러고 있네 기분이 어떠냐고요? 기분은 요즘 되게 평온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는 중이냐고? 집 보시다시피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김태형 씨 멤버 들어왔으니까 되게 뭘 해야 되지? 같이 뭔가 장난치는 기분이라서 재밌네 야 계속 말 좀 해봐라 야 김태형 씨 빨리 바쁘게 채팅 치십시오 김태형 씨 사실 너도 튼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너가 틀면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잖아 그런 거 나도 모르지 같이 틀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런 게 돼요? 같이 방송하는 게 돼요? 같이 방송하는 게 돼요? 이제 일어났냐? 요즘 태형이도 되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아침까지 했냐 시간대가 너랑 나랑 되게 다르다 아침 고기 요즘 날씨가 되게 좋지 뭐 날이 풀려가지고 야 이게 같이 방송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이게 뭐 그런 게 된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야 그런 게 되면 되게 재밌겠다 거리가 멀 때 같이 방송하는 거 이런 거 영통을 하라고? 싫어 야 아까도 단체 톡으로 얘기하고 있었으면서 뭐 그래 너가 업데이트 해달라고 한번 해봐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 이런 거 되면 되게 재밌을 거 같아 그래 같이 할 수 있게 되게 재밌을 거 같아 암튼 이제 셔라야 뭔가 얘기 뭔가 얘기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너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또 민망해졌다 야 셔라 전화는 내가 이거 방송 끝나고 하마 아 굿밥이라니 끝나고 전화할게 예 여러분 아니면은 다음 주나 해가지고 같이 하자 같이 위버스 틀자 그럼 되겠네 그래 굿밥할게 여러분 다음 주에 태영이 같이 한번 데리고 오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간 마지막은 저는 정국이도 정국이도 한번 물어볼게요 다 물어볼게요 다 나올 사람 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암튼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기분이 어떠냐고요? 요즘에는 뭐라 해야 되지? 예전 예전에는 좀 저도 기분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뭔가 화났다 안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뭐 그런 긴장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이렇게 다이나믹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되게 이런 느낌? 좀 화날 일도 없고 행복해 막 너무 행복해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예전보다 더 평온하고 차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은 기분은 그래서 이런 게 나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더 사람이 좀 누워있고 소파에 막 늘어져 있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 가나 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제가 뭐 그렇게 할 나이는 아니지만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한 3개월 뒤면은 29인데 사실 이제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어른은 아니지만 뭔가 천천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를 좀 조금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전혀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의아해하라고 하시라고 이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29이 되네요 여러분들 제가 데뷔할 때 이제 19이었으니까 18 쯤에 참 이제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29이네요 그래서 멤버들 만난 지 11년이 된 시간이네요 이제 곧 시간이 빠릅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그래도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고 너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어서 힘이 인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썩 나쁜 기분은 아닌데 근데 뭔가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예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서 뭔가 좀 천천히 뭔가 외적인 모습들이 천천히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뭐 다른 거는 다 상관없는데 그냥 어쨌든 아이돌이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예쁘게 보이고 싶고 이러니까 좀 천천히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요즘에 춤을 춤을 너무 안 추니까 이제 노래 작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춤을 안 춘 지가 또 꽤 되게 오래됐잖아요 4월 4월 4월에 공연하고 지금까지 춤을 안 췄으니까 요즘 춤을 좀 좀 추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춤을 안 춰서 다 굳겄다 뛰는 것만 하고 있지 이게 또 보석이 형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춤 움직임이랑 뭐 유산소하고 뛸 때 움직임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춤도 계속 춰줘야 되는데 네 춤도 좀 추고하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뭔가 저도 춤을 좀 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거는 뭐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볼게요 이왕 추는 김에 여러분들 같이 뭐 풀댄스요? 풀댄스 되게 매력있죠 풀댄스도 한번 배워보고 싶기는 해요 운동이 엄청 된다길래 뭔가 왼몸 운동에 단련이 되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네요 완전 왼몸 운동 되게 잘하고 싶다 풀댄스 가자고요? 그 댄스를 얘기한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가 그동안 춰왔던 춤들 얘기하는 거였는데 배워보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좋겠죠 뭐 뭐 뭐 그거를 뭐 녹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의미 있는 얘기들이네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글쎄요 저는 어려워요 그런 거 그래서 막 중독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리고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여러분들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좀 밖에서 이제 좀 보아요 여러분들 이제 만날 때도 됐지 이거 저번에 위버스 할 때부터 그런 건데 뭘 하지 않으면 눈썹을 밀겠다 머리를 밀겠다 뭐 숨을 쉬지 않겠다 이런 것 좀 하지 말이요 저번에 또 뭐 있었지 방귀를 끼지 않겠다 대머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 좀 궁금하긴 한데 진짜로 대머리를 하시려나 이런 거 궁금하긴 한데 너무 속상한 일은 하지 맙시다 많이 길었죠 머리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항상 집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취미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취미도 여러분 안 게을러야 할 수 있는 거지 이 게으른 사람들은 취미 만드는 것도 못합니다 뭘 해봐야 그게 취미가 되지 안 하면은 그거 취미 안 됩니다 또 빨라서 여러분 파마했습니다 여행도 참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고 싶다가 침대 누워 있으면은 침대가 제일 좋은 거 이상하게 침대에 있을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거 같아요 네 침대 누워 있으면은 다음날이에요 다음날이에요 그럴 때가 많은 거 같아 그래도 그래도 또 이렇게 라이브 하러 또 왔다고 또 이렇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고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아마 이거 위버스로 킨 건 처음일 텐데 한 30... 30초도 아니야 한 20초인데 뭔가 아무도 잠깐 없었어요 딱 키자마자 키자마자 한 20초 아무도 없었는데 댓글도 없고 댓글도 없고 보시는 시청자 이거 표시 있는 것도 0명이고 이러니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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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숫자 자체는 실감은 나지 않아요 되게 너무 많이 지금부터 들어와 되게 계시니까 이렇게 숫자로만 이렇게 딱 적혀있는 거 보면은 이 진짜 많은 숫자 지금 다 들어와서 보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 써주고 여기 들어와 계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도 뭔가 혼자 주저리 주저리 많이 이상한 얘기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대화하는 기분이 좀 듭니다 어디요? 아침에 출근해야 됩니다 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일단 뭐 고민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고민하다가 결국 약간 안 하고 있는? 네 교정도 교정인데 빨리 반대편 사랑니도 빨리 빼야 되는데 제가 사랑니가 아예 요거핀으로 장난치고 있었는데 사랑니가 있잖아요 봐봐요 봐봐요 이게 치아예요 치아 이게 치아면은 제 사랑니네 보통 이렇게 이빨이 봐봐요 이렇게 이빨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게 바로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치아가 이렇게 대각선 밑으로 돼 있어요 사랑니가 근데 이게 또 너무 안쪽에 있어서 뿌리가 신경이랑 이렇게 뒤섞여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우선 뺐는데 너무 잘 빼주셔가지고 편하게 뺐는데 한쪽도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도 빼고 싶을 때 가서 빼면 된다는데 이것도 게을러서 게을러다 그죠? 근데 저는 병원 중에 치과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게 뭔가 어떤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줄게요 요즘 술 잘 안 마셔요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잠깐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좀 이런 건데 지금 거의 다 나았어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잤더니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가습기 어제 딱 트니까 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치과가 어떤 느낌이랑 좀 많이 봤냐면 약간 약간 놀이기구 있잖아요 여러분 놀이기구 탈 때 안전바가 내려와서 제 몸이 고정됐을 때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미 출발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전 치과에서도 받아요 뭔가 아무렇게도 저항할 수 없고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그 그 기분 제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이기구 놀이기구도 마찬가지고 어우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놀이기구는 그 언제나 약간 이해를 잘 못하겠고 치과는 그래도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선택적 무방비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치과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니까 근데 놀이기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네요 치과 그 특히 그 이거 뭐죠? 이거 해가지고 위 이렇게 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가 돼가지고 아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한 상태가 돼 있는 그 제 모습이 네 무섭습니다 그 상황 목이 아프지 않아요? 좀 건조해서 그렇지 이거 근데 5핀이 왜 있냐? 이제 좀 괜찮다 아까는 긴장되고 그랬어 되게 되게 좀 많은 나라에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오즈베키스탄에서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맞아 그리고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 좀 자연스럽게 또 보여지면 또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 태어... 멈췄나? 아니죠? 좀 잘 있죠? 어 태영이가 여러분 죄송해요 태영이가 태영이랑 얘기하다가 그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팬아트라고 하나요?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신 막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기다려 봐 봐요 이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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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할까? 음 음 너무 갑작스럽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나? 어 음 음 음 음 음 지금 얘기할까요? 너무하다, 아니요 별게 아니고 예전에 여러분들 제 목 뒤에 달타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얘기하다가 얘기해 줄까요? 어제 저녁 안 먹고 먹었을 때 배부르다 얘기해 줄까요? 말까요? 그래서 목 뒤에 달타투가 있는데 얘기하지 말까? 아 평일에 이런 사진 보낸 거예요, 저한테 지민아 이거 봐봐 하면서 이게 팬아트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예쁘다, 되게 잘 그렸다 이러면서 보다가 이제 저대로 타투를 했어요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섯 개의 달이 제 등에 떠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찍어놓은 게 없다 야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해 줄라 했는데 이게 사진, 제 등 사진 지금 찍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렵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태용이가 또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예쁜 거 찾아주셔가지고 예쁜 달타투를 새기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등을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뭐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당장 여기서 옷을 벗고 보여드리기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쉽게 쉽게 가자, 지민아 쉽게 쉽게 가자, 지민아 좀 어렵게 가시죠, 이번에는 그래도 맨몸인데 좀 어렵게 가면 되잖아요, 이 정도는 뭐 그래도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얘기도 했는데 조금 어렵게 가면 괜찮잖아요 쉽게 쉽게 가자, 너무 웃기다 보고 싶죠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기 어렵고 뭔가 뭔가 쉽게 가자 쉽게 가자 뭔가 오늘 딱 뭔가 쉽게 안 가고 싶네요 오늘은 얘기하는 거여서 딱 그치고 싶어요 뭐지 뭐지 아직도 기타 치니 기타는 좀 뭔가 제대로 배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맨날 혼자서 조금 조금씩 그냥 해봤던 거라서 인스타그램 비번이요? 인스타그램 비번 기억 안 나요 자동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머리 아직도 기르나요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적정 선을 좀 찾아가지고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쉽기 쉽게 가자가 너무 웃기네 쉽기 쉽게 가자 저희 데뷔했을 때 다섯 살이었어요 다섯 살이면은 13년도에 다섯 살이면은 뭐야 네 살 세 살 두 살, 한 살, 십, 십, 아니야 이천 뭐야, 바본가? 2009년생인 건가? 맞죠? 바본가? 맞네 2009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이에요? 14살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 차이 안 되네 근데 어떻게 저희를 좋아하게 됐지? 5살 때 저희 음악을 이해하신 건가요? 5살 때 저희가 네 꿈은 뭐냐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음악을 이해하신 거예요? 대단한데?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좀 늦게 했어요 여러분 다음에 만약에 제가 오면은 좀 뭘 해볼까요? 제가 뭐 사실 토크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러 온다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뭔가 뭐를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뭘 해볼까요? 와가지고 뭘 해볼까? 밥 먹는 거는 뭐 제가 그렇게 막 맛있게 먹는 거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막 먹는 모습이 그렇게 막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서 먹는 거 말고 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걸 해볼까? 다음에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 하지? 그거 미니어처라고 하나? 막 만드는 거 있잖아 자그마한 거 어디가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은 윤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찍어봤습니다 요즘 막 자기 전에 막 미니어처 이런 거 영상 보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거나 만들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아님 막 레고 같은 거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지 되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봐봐 이거 신기한 게 되게 많아 뭘 해볼까? 뭘 같이 있을 때 뭔가 좀 재밌는 거를 같이 해보면 아 이거 좀 고민 좀 많이 해봐야겠다 뭘 같이 해보면은 좋을 텐데 그냥 얘기나 할까? 하하하하 아 이거 참 음 음 음흠 오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고? 자세가 벌려야 돼 자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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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런 게 되게 많네 아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내가 한 번 한번 찾아볼게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고 응 와 시간 진짜 빠르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벌써 또 한 시간 다 됐어 아 호비 형처럼 춤 연습?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아 샤이 먹었을 때? 다 먹었어요 저는 진이 형이 지금 다 먹었고 춤을 뭔가 저도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이제 정국이랑 호비 형이 춤을 되게 잘 추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좀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르기도 하지만 뭔가 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고민을 한 번 해봅시다 뭔가 아무거나 할 거면은 또 의미가 없으니까 춤 같은 것도 괜찮다 나중에 춤 배워가지고 무대할 때도 좀 쓸 수 있고 이런 뭔가 콘서트나 무대 퍼포먼스를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들을 좀 같이 배워보고 여러분들도 그거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볼게요 여러분 쉽게 쉽게 하자고 뭘 쉽게 쉽게 해요 이거는 이것도 좀 어렵게 해요 좀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게 좀 더 괜찮을지 봤을 때 우리가 서로가 뭐가 재밌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이게 다 쉽게 하면 이게 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게 나오나 과자 만들기? 내가 만든 쿠키? 글쎄요 정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과자 만들기? 근데 제가 과자를 안 먹어요 저는 궁꽃질 잘 안 합니다 궁꽃질 궁꽃질 궁꽃질이 진짜 재미없어요 예전에는 편의점 가는 것만으로도 신나 있었는데 뭐 사지? 오늘은? 이러면서 근데 재미없어요 맛도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웅크요? 웅크죠? 못 하잖아요 저녁 추천 저녁은 제가 요즘 좀 양이 줄어서 원래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어디까지 고민했냐면 밥을 먹으면서 아직도 소화가 안 된 밥을 먹으면서 저녁도 고민하고 다음날 아침에 뭐 먹지? 하면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65kg 65kg면 여러분 여러분들 볼 때 활동할 때에 비해서 제가 7kg 찐 거예요 엄청 많이 찐 건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65kg까지 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메뉴를 보고 메뉴를 골라요 그리고 몇 시에 여는지도 체크해서 알람 맞춰놓고 알람을 두 개를 맞춰놔요 그 정도로 먹을 게 좋았나봐요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식히고 다시 자요 그러면 하나를 더 맞춰놓는 거죠 자기 전에 30분 뒤에 맞춰놓고 배달이 오면 또 알람이 깨서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간 먹을 거예요 요즘 음식에 진심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또 양을 줄이다 보니까 또 이게 줄여지네 아무튼 그래서 저녁 추천이 뭐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치찜 드세요 여러분 김치찜 맛있잖아요 김치찜만 있으면 저는 밥 두 공개는 기본이지 그럼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좀 그래도 한 중간 좀 안 되게 온 거 같고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제가 한 번 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또 놀려고 만들고 있는 거나 약간 아무튼 여러분 벌써 또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전 드라마 안 봐요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일단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보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제 좀 마음이 괜찮다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차타가 오는데 좀 긴장되는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너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안 미쳤으니까 오늘 유독 건조하네? 에어컨 타나서 그런가 먼지가 많은 건가? 먼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암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바보가 됐다니까 오기 전에 차 타고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너무 안 미치기도 했고 걱정도 되고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오면은 며칠이 오려나? 예전에 그것도 얘기하고 가고 그랬었는데 잠깐만 삼성 페이 엮여지나? 조금 되겠다 뭐 주말이나 주말 되기 전이나 뭐 일단 보고 제가 위버스에 또 남길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또 보는 걸로 해요 그리고 음악은 아직 디테일하게는 좀 얘기해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정리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 이 정도 퍼센테이지 정도는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만들어서 그냥 낼 수 있는 거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 형도 존경해요 정말로 멤버들 다 멋있고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오늘 너무 봐서 또 너무 좋았고 앞으로는 좀 좀 관리해가지고 자주자주 여러분들 예쁜 모습 보일 수 있게 해볼게요 사진도 좀 찍어서 올리고 뭘 쉽게 보여줘요 다음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본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 여기 저 거로 와주신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다음 주에 또 붙는 걸로 해요 그동안 밥도 잘 챙겨드시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운동도 좀 하시고 좀 뛰고 뛰는 것보다는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좋고 계단 오르는 게 더 좋습니다 내려가진 말고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 잠깐 한 일주일 또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 다음 주에 또 꼭 올게요 알겠죠? 신곡 신곡 주제 뭐 이런 것도 뭐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도 언젠가 제가 좀 정리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굳이 근황을 안 물어보도록 제가 다음 주에도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그리고 뭐 태형이나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뭐 같이 시간 되면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끊음... 아 이게 종류가 있구나 갈게요 밥 챙겨드시고 맛있는 거 먹을... 다음 주에 봅시다